물레동도 여기가 맛집이 많아요. 아 여기가 요즘 핫해요, 핫하데요. 전 잘 모르는데 이거 봐요, 이런 게 이제 예전 건물들을 이렇게 좀 힙하게 많이 만들어 놨대요. 형, 저기도 이제 전쟁이래요, 형, 전쟁. 어, 여기 카트 해먹어져, 여기 카트 해먹는데. 야, 이거, 이거. 특이하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진짜 요즘 힙한 데가 많구나. 이렇게 서는 사람들한테 앉으라고 하는 거야. 진아님, 여기 앉아서 뭐 먹는 거야? 먹는 거지. 집에만 있는 두 명이. 이건 저녁에. 아, 저녁에 맘에? 이건 저녁에 좀 열어서. 아, 이거 좋다. 이런 벽돌이 생활이 만들어서 부르세요. 살려놓고 이제 인테리어를 하더라고. 저런 데 딱 코너. 아, 여기 좋다, 저런 거. 별다방이다, 별다방. 어, 진짜. 어, 여기 다방이다. 여기 오나 보네, 별다방. 별다방이야, 별이다. 별이다. 다방이다. 30년 된 쌍화차죠. 30년 쌍화차. 이야. 우와. 진짜 옛스럽네. 우와, 이들의 이슈파, 이슈파. 아, 좋네. 대단하다. 이런 쇼파, 그. 아, 이거는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진짜 옛날이나. 무조건 티켓인데, 여기. 네, 이곳은 40년 전통의 다방이고요. 40년이요? 40년. 40년? 40년도야? 음악 봐, 음악. 80년대, 그렇죠? 80년대 초반. 야, 음악 뭐야? 음악? 야, 생마도 있다, 생마도. 광석이 형님 아니야? 야, 싸다. 생마도 있다. 야, 이거 딸기 주스가 5천 원이야. 커피가 2,500원이네. 나는 쌍어차다. 나도 쌍어차 한 번 먹자. 네 분만 드실 수 있어요. 아, 맞다, 맞다. 이거 먹고 싶다.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저희 미션 할 텐데요. 이번 미션은 돈콜리입니다. 뭐죠? 돈콜리 맞아. 멤버들은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요. 지정된 단어만 말하고 끊으면 되는데요. 이때 30초 안에 지인이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아야 성공입니다. 뭐 예를 들어 사랑해일 경우 사랑해 하고 그냥 끊으시면 되는데 30초 안에 오지 않아야 해요, 전화가. 아, 오지 않아야 된다고? 네. 오면은 실패. 이거 MBTI로 치면 F한테 하면 안 돼. 오케이. F한테 하면 안 된다, 이거. 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아니, 저녁에 시간 어때 하고서 끊어버리면 바로 전화 오지 않을까?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는. 이건 먹이는 거잖아. 제시어가 뭔지 모르잖아. 우리끼리 정한대, 정한대. 네, 상대가 정해주시면 되고. 공통의, 공통의 질문으로 하시죠. 공통으로 그냥? 오늘 저녁에 시간 어때 괜찮지? 이거 어때? 너 전화하지 마. 이거 어때? 전화해서. 너 전화하지 마. 두 끊어. 그럼 안 되지. 야, 네가 내 욕하고 다닌다며? 뚝! 야, 네가 내 욕하고 다닌다며? 딱 끊어. 아니, 컴온. 근데 전화 와서 미안해. 미안해. 아니, 누구한테 들었어? 이거 이제 누구한테 들었어? 야, 미안하다. 그게 거기까지 다 들었어? 나 실제로 있었어. 진짜요? 아, 저는 광수한테 제가 야, 너 내 욕하고 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나 그게 아니고. 아, 누나 그냥 가볍게 돋는 건데. 나 그냥 얘기했는데 나 그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아, 그런 사람 있구나. 너 동담으로 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딱 끊은 거야. 안 돼, 안 돼. 무조건 오지. 무조건 오지. 아니, 무조건 오지. 아니, 무조건 오지. 아빠 사랑해. 인터넷에서 챌린지 할 때는 문장 아니고 그냥 단어 뜬금없이 뭐 3,000원 하고 전화를 끊는 거야. 그래, 그러자, 그러자. 그게, 그게 낫다. 그래. 자, 그럼 그걸로 합시다. 3,000원, 3,000원. 그냥 1,00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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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아무 통 상관없이. 야, 들어가도 돼? 아니,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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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누구한테 하지? 난 누구한테 하지? 아, 잠깐만. 그러면은. 야, 3,000원. 나 저기다 전화해야겠다. 야, 근데. 저기. 나이가 지금 내 나이에 3,000원 얘기하기가. 누구야? 이제 월요일이면 눈치챘나부터. 월요일, 월요일. 자식이 눈치챘는데. 피하네, 피하네. 아, 이거 피하네. 피하네. 100%네. 월요일이라 눈치챘어. 아, 나영석 전화를 좀 받았을 텐데. 내가 하고 있어. 아니, 저는. 누구야? 누구야? 이경이네, 이경이네. 아니, 전화는, 전화는. 그리고 잘 안 돼. 아, 뭐인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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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게. 나 할 거야? 나, 종민이, 종민이. 알겠습니다. 시간 잘하네. 야, 3,000원만. 어? 야, 3,000원만. 어? 3,000원이야, 3,000원. 3,000원이야, 3,000원. 시간 갔어. 3,000원. 제발, 얘 무심한 놈이거든. 아, 진짜 무심하네. 하, 진짜. 이 무심한 자식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서운하냐. 나, 3,000원. 와, 이거 봐. 종민이는. 진짜 무심하다. 종민이 되게 무심해, 약간 성격이. 제발. 야, 얘 성공하네. 너, 종민이 만나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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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3,000원만 괜찮은 거야. 아, 괜찮지. 이게 더 어렵지, 3,000원만이. 아니, 그냥 전화 줘 보세요. 3,000원. 끊어주세요. 야, 근데 종민이랑 나머지 토크 좀 통화 좀 해야 되지 않냐? 나도 종민이한테 갈까? 저도 성공 맞죠. 성공해 주세요. 네, 연정해 드릴게요. 근데 죄송하게 저랑 다 성공하고 있어. 신학윤 선배님. 신학윤 배우한테. 어, 좋다. 어, 학윤이. 근데 안 받을 것 같아. 안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조용히 해.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할까? 자, 경환이 형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경환이. 아, 허경환이. 좋지, 허경환이. 좋지, 좋지. 궁금해요, 이 톤에. 3,000원. 3,000원. 어이, 천천히. 3,000원. 야, 유치 형. 아, 좋았어. 돈 좋아. 그렇게 가야 돼. 온다, 온다. 허경환이 온다. 허경환이 온다. 근데 약간 목적이. 이거 먹어, 이거 또라이가. 자, 올 때 됐다, 올 때 됐다. 올 때 됐다. 웃자, 웃자. 오지 말아라, 형님. 5, 4, 3, 2. 아, 됐다. 아, 왔어. 우와, 게임이야. 됐다. 아, 왔어. 우와, 게임이야. 진짜요? 왔어, 왔어, 왔어. 오케이. 됐어, 됐어? 29초에 왔어, 29초인가 거의. 어, 형님. 3,000원? 궁금해요, 3,000원. 이자, 1,000원. 이자, 1,000원. 이자, 1,000원. 이자, 1,000원이 뭐야, 재미없게. 야, 뭐하냐, 경환아. 야, 집에 그 바닥에 새끼지 붙이고 있어요. 아... 아, 좀 재밌게 해 줘라.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재밌게 해 줘야 무슨 모형. 아, 지금 뭐. 아, 런닝맨 만나면 이런다. 경환아, 고마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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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 들어가서 연락드릴게요, 형님. 어. 네. 아, 경환이 웃겨. 그럼 사갈게요. 3,000원. 어머, 어머니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한테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야,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하지 마요, 하지 마. 야, 어머니한테 뭐 하는 거야, 형님. 하지 마. 저런 불여자가 있나. 하지 마요. 엄마 오지. 어머니. 아니, 어머니 전화하시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성공이다. 와. 아, 됐다. 어.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어. 아, 됐다. 저 일단 아빠한테 전화해볼게요. 아, 내 거야. 3,000원. 야, 근데 아버지한테 이거는 좀. 어머니도 그렇지만 야. 오빠, 저 지금 신혁일 선배님도 안 받고 막내도 안 받고 다 안 받아. 아, 진짜. 왜 저, 제 전화를 다 안 받아. 너 평소에 너의 인간 좀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살지는 않았어? 그래, 그래. 야, 됐다, 됐다. 안 하신 거? 됐어. 아, 안 하신 거 아니야. 됐다. 어, 전화 왔다, 전화 왔다. 종민이 왔다. 전화 왔다. 아니야, 아니야, 종민이. 야, 종민아. 끝났어, 끝났어. 종민아. 뭐야? 너 3,000원이냐? 3,000원? 3,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없는데? 야, 이 씨. 없는데. 뭐 하냐? 아니, 나 기억인데? 집에 있어? 종민이 지금 1박 2일 하고 있어. 아, 그래? 아, 너 지금 1박 2일 아니야? 아니, 그거는 1박 2일? 아니야, 얘 화요일이야, 화요일. 아니야, 아니야. 방송 나갈 때. 아, 너 방송 1박 2일이야. 아, 너 한번 여기 게스트롤 나와주면 아니야? 뭐, 뭔데? 런닝맨. 어? 어, 그래? 어? 어, 그래? 옛날에 태현이 본명 쓰고 나왔잖아. 태현이 본명 쓰고 나왔잖아, 1박 1일 할 때. 알았어, 전화할게. 태현이. 야, 좋다, 좋다. 귀여워. 1박 1일 할 때. 아, 고마워. 아, 이경이. 어, 이경이 전화 왔는데. 3,000원. 아니, 형이 안 됐는데. 자,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경이 한다, 다시 한다. 이게 100% 한다, 이게. 100% 한다, 안 할 리가 없어. 왔어, 왔어. 실패. 100% 한다, 안 할 리가 없어. 왔어, 왔어, 왔어. 실패. 100% 온다니까. 이경이는. 제작진 씨 실패이고요. 100% 안 왔어. 진짜 왔는데. 성진이 형 실패. 30% non. 이경이는 3천 원 보냈어. indicator. 영광이 실패, 예능이 실패. 그래. 3천 원을 조의금으로 보냈어. 3,000원. 조의를 표하면. 3,000원 받으세요. 제작진 씨 안 했지? 나 은혜 한 번 해볼게요. 성운이. 성운이. 은혜 나 궁금증 많아서. 궁금증 많아. 3,000원. 3,000원. 나 은혜 한 번 해볼게요. 아이고 수기 누나 이동규 전화하면 진짜 전화 안 하거든 수기 누나는 안 해 진짜 무심하거든 수기한테 했어야 되는데 야세호 안 하란다 은희 안 한다 할걸? 내가 보다 할거야 제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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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희야 은희야 해야지 은희야 오케이